자 유닛 46번 보겠습니다 비교 구문과 결합한 복잡한 절 복잡한데 비교 구문이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473번부터 봅시다 이야 if부터 나오네 if 여기서 끊어주면 좋겠는데 여기서 end가 있어가지고 if all mankind 마이너스 빼기 one 아 잠깐잠깐 잠깐만잠깐만잠깐 어 이게 여기 함 자 all mankind 마이너스 원 마이너스 원 이 있고 world of the contrary opinion 이게 보호네 yeah mankind 그리고 would be no more justified in slicing that person than he if he had the power 이거 가르치겠습니다 4조고 if he had the power then he would be justified in slicing uh silencing mankind 여기에 중요한게 하나 나왔는데 no no no가 나오고 이제 비교급 then이 나왔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적혀있습니다 여기 적혀있습니다 뭐 a than b 양자 부정 양자 부정입니다 b가 뒤로 가야 되는구나 양자 부정 둘 다 아니다 이 얘기야 그러니까 b가 뭐 아니듯이 a도 뭐뭐 아니다 뭐 그런 뜻입니다 이게 요거 음 여기에 보면은 이제 그 no 대신에 not any를 써도 됩니다 not any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입니다 ab를 한번 찾아봐야겠네 자 no 뭐 여기 justified 음 자 이게 a 그 다음에 요거 b 요거 b b 이거 b가 되겠습니다 정당화될 수 없어 얘도 정당화 안돼 얘가 정당화될 수 없듯이 b가 정당화될 수 없듯이 a도 정당화될 수가 없는거야 수동이니까 이게 한번 b justified 정당화되다 수동이에요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모든 인류 빼기 한 명 자 인류를 100명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99명 자 이게 쉽게 얘기해서 인류가 100명이라고 보겠어요 100명인데 100명 마이너스 하나니까 이제 99명이죠 야 99명이 오브 원 원이니까 하나의 의견 인 의견이 하나야 의견이 딱 모두 이제 99명이 하나의 의견 같은 거 가지고 있어 야 그런데 딱 한 명 딱 한 명 여기 한 명 딱 한 명이 컨트롤이 정반대야 정반대의 의견을 의견이야 만약 그러면 그러면 b가 안 되는 것처럼 a도 안 되는 거야 b부터 해석하겠어 그 사람이 잠깐 이거 체크해야 돼 헷갈릴 수 있어요 자 체크하겠습니다 그 사람 어 그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이 사람 한 명 야 이 한 명이 말이야 정당화될 수 없어 한 명이 침묵시키는 거야 자 침묵시키 사일런싱 인간을 인간 전체를 침묵시키는 것이죠 그게 정당화될 수 없듯이 정당화될 수 없듯이 인간이 그 한 명 침묵시키는 거 정당화 안 되는 거야 그럼 여기 보면 원펄슨이 바로 여기 희네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그 한 사람이 만약에 그 한 사람이 힘을 권력 힘 파워 권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야 비록 한 명이지만 그 한 명이 권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그 한 명이 인류를 인간을 침묵시키는 이면 그게 정당화될 수 없어 마찬가지야 마찬가지로 그 99명의 사람이 그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것도 정당화 안 되는 거야 체크해야 되겠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맨카인드 이 맨카인드는 여기서 이제 이 99명 이 99명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라고 이 John Stuart Mill 이라는 사람이 얘기했다 이 문장 반대하는 사람 정당화 안 될 수 없다 그렇지 반대하는 한 사람을 침묵시키는 거 정당화되면 안 된다 이거지 메인 포인트 복잡한 문장의 비교 금융까지 결합하면 독해 부담을 더 가중 당연하죠 독해 부담도 가중시킵니다 비교 금융을 이루는 피언들은 문장 안에서 서로 떨어져 있어 당연히 떨어져 있죠 따라서 그것들의 네모 상자를 씌운 후 이 떨어져 있는 놈들의 네모 상자 그래가지고 이제 구분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표시 표시는 적게 그 다음에 간단히 해야 된다 그래야 시간이 절약됩니다 시간이 절약됩니다 그 다음에 보기 쉽다 보기 쉽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간단하니까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표시하면 좋은 건 아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나도 이게 복잡한 것 같은데 너무 복잡하게 표시하는 게 별거 좋은 게 아니다 다음 414번 보겠습니다 이거 병렬구조네 자 자 how 뭐까지 이렇게 how much control they feel how much control they feel they have over their work h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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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우하우라는 것이 important, 중요합니다. in ing, in ing라는 데 있어서 predicting, 원래 동명, 동사였죠. job satisfaction 목적이고, then are their salaries. 동사하고, 요기에 이제 요렇게, 인포고런트 도체된거네요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쉽죠. 자 볼까요? 한금만쯤 체크를 해야겠네, 자 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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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 3번, 1, 2, 3번은 중요하다, much, 비교육강정, 훨씬, 훨씬 더 중요하다, 훨씬 더 중요하다. 뭐보다? 그들의 salary보다, 그들의 salary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까요? 흥미가 있는거야. 그들의 일에, 여기 이거에요. be interested in, 어디어디 흥미있는거. 그들의 일에 얼마나 흥미가 있는지 말이요. they feel, 이거 사비버그입니다. 가르치시구요. they가 주어구요. have, 가지가 동사죠. 자 얼마나 많은 통제력,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그들이 가지고 있는지, over, 뭐뭐에 대해, 그들의 일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통제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말이죠. support, 지지, 후원, 그들이 얻어 그들의 고용주, employee는 고용주, 사장이지 뭐 사장. 그들의 사장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지지를 받는지, 이런겁니다. 라는것이, collectively, 집합적으로, 또는 뭐, 총체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뭐보다? 그들의 salary, 공급보다. 뭐에? 직업의 satisfaction, 만족. 직업 만족에 있어서, 예측하는거. 직업 만족도를 예측하는 데 있어서, 이 세가지가 훨씬 더 중요한거다. 이 봉급보다. 이런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여기에 이제 in ing가 있습니다. 두가지 뜻이 있습니다. 인 ing. 그래서, 뭐, 뭐 할 때, ing 할 때, 이렇게 보시고, 또는 ing 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다음, 475번으로 가겠습니다. generally speaking. 두시고, 더 플러스 비어급이네. 더 모어, 더 모어, 더 모어, 더 모어, 언서튼, 석세스, 더 모어, 이즈리, 사이드 트랙, 사이드 트랙트, 요거, 더 모어, 언서튼, 그 다음에, 더 모어, 아이고, 더 모어, 이즈리, 이렇게 가는겁니다. 음. 그래서, 5월을 중심으로, 더 비교급이 이제 두개를 수식해진겁니다. 더 모어, 라이클리, 이즈, 이즈, 유, 윌두, 원어사이먼트, 월, 초와, 레이터, 이렇게 되는거네. 자, 유, 조고, 아가 동사고, 언서튼, 부어, 언서튼, 오브 석세스, 이게 부어입니다. 첫번째 부어고, 이즈리, 사이드, 트랙트, 이게 이제 두번째 부어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말해서, 일반적으로 말해서, 어, 성공에 대해서, 언서튼, 불확실한, 불확실하거나, 성공에 대해서 불확실해하거나, 더 많이, 그리고, 쉽게, 사이드 트랙트, 옆길, 옆길로, 옆길로, 빠지는거야. 길 옆으로 빠지는겁니다. 옆길로 새는거야. 그렇게 될수록, 뭐다? 더 뭐뭐할 것 같다. 당신은, 할 것 같다. 과제를 할 것 같아. 아니면, 초월스, 허드렛니에, 쓸데없는 일이라고 해야 되나? 뭐 허드렛니에 같은 것들은, later,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얘기죠. 여기 이심 가져오구요. 됐이 진짜 좋아입니다. 네. 그래서, 라이클리가 나올 때는, 더 뭐 라이클리 이리지다. 이렇게 씁니다. 더 뭐 라이클리 이리지. 이렇게 쓰는데, 얘놈이, 요 놈이 원래는, it 원래대로 쓰면, it is, 원래대로 쓰면, it is, 네, 뭐 라이클리. 원래 문장 구조는 이겁니다. 여기서, more 라이클리, 이 more 라이클리가 앞으로 간거에요. more 라이클리가, 앞으로 간거다. 아, chores, 허드렛니를,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 또는, 하기 싫은 것, 귀찮은 것. 다음, 476번 보겠습니다. 인 리얼리티, 끊어주시고요. 더 피플, 후, 관계산의 후, 후, 더 피플, 후와 모스트 디퍼런트 from 어스, 여기까지 가르치고요. 후가 주어고, 아가 동사고, 디퍼런트는 부어네요. 네, 피플, 주어고요. probably have, 공사죠. 더 모스트, 투 티치 어스, 목적으로 봐야 되겠네. 투 티치 어스, 더 모어, 잠깐 더 모어놨네, 더 모어, 더 모어, 위, 더 라운드, ourselves, with people, 후, 가르치고, 선행사, 선행사, 후, 선행사 피플, 후와 더 세임, as we are, 가르치고요. 후가 주어고, 아가 동사고, 더 세임, 보호를 봐야겠네. 그리고, 후, 홀드 더 세임, 잠깐만, 가르치면 안되겠네. and, share the same value, 여기까지 가르쳐야겠네. 여기까지 가르쳐야겠네. 아, 이렇게, 됐습니다. 자, 후와 더, 후와 더 세임, as we are, 후 홀드 더 세임, 뷰스, 앤드 쉐어, 더 세임, 벌리우스, 되겠습니다. 요기, 헷갈릴 수 있는데, 후, 한번 체크할게요. 이렇게 체크. 이 후랑, 이 후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여기 후, 홀드, 왜 홀드냐, 피플이니까, 홀드, 음, 더 세임, 뷰즈, 목적하고, 앤드 쉐어, 더 세임, 벌리우스, 자, 쉐어, V2, 더 세임, 벌리우스, 목적어, 두 번째 목적어, 홀드, 첫 번째 동사, 더 세임, 뷰즈, 첫 번째 목적어, 끊어줘야 되고, 더 모어, 더 그레이터, 이렇게 더 그레이터가 되겠네. 더 그레이터, 더 라이클리우드, 주어고, that we will shrink as human beings, rather than grow, 되겠습니다. that we will shrink, we will shrink as human beings, we will shrink, 동사자, rather than grow, 이 동사자, shrink, grow, that은 동격절로 보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동격접속사, that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네, 문장이 복잡해 보이는데, 그렇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자, 자, 사실상, 사실상, 사람들은, 아마도,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 더 많을수록, 더 커진다, 더 많을수록, 더 커진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들, 우리랑, 가장, 다른 사람, 우리랑, be different from, 이거 수거입니다, be different from, 아이고, 이래, be different from, 같은 말이, deeper from입니다, 뭐뭐, 다르다는 얘기야, 야, 우리랑, 가장, 다를 것 같은 사람들이, 아마, 가지고 있을 거야, 뭐를, 가장 많은 것을, 우리를, 가르칠, 가장 많은 것, 가지고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죠, 우리랑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칠 게 많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는 뭐냐, 부연 설명하는 겁니다, 더 뭐, 부연 설명하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까지, 더 플러스, 더 플러스, 비교하고, 더 플러스 비교하고, 부연 설명하는 거야, 앞에 나온 문장을, 부연 설명해 주는 거야, 자, 우리랑 다른 사람, 가장 다른 사람이, 우리한테 가르칠 게, 제일 많아, 자, 설명해 줄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죠, 더 뭐, 더 플러스 비교하고, 자, 우리, 우리는, 우리 자신을, 둘러싸는 거야, 더 많이, 뭐로, 사람들로, 더 많이 둘러싸는 거야, 어떤 사람들일까, 그 사람들은, 우리랑, 똑같은 사람, 우리랑 똑같아, 그리고, 똑같은, 뷰, 관점을, 가지고 있어, 우리랑, 가점이 똑같아, 그리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우리를 둘러싸면서, 할수록, 더 커지는 거야, 라이클리로도, 가능성이, 무슨 가능성? 배울, 배울 가능성이 줄어든다는 얘기지, 자, 어떤 가능성? 우리가, 우리가, shrink, 우리가, 줄어드는 거야, 작아지는 거야, 인간으로서, 줄어들어, 그리고, 성장하는 거죠, 성장하기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더 커지는 거야, 더 커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rather가 나왔네요, a, rather, then, b가 나오자, 그러면, b 아니고, a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뜻이고요, 더, greater가 나왔는데, 여기, 더, greater가 나왔는데, 더, 비교급, 그럼 나오고, 그냥, 명사,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동사가 있는데, 주어동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주어동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주어동사를, 이렇게 생략을 해도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보면, 야, 진짜 복잡하네, 여기, 더, 대절 있죠, 대, 대절, 대절, 그, 동격접속사절입니다, 그래서, 더, greater, 더, like, lewd, 이게 문장의 뼈대입니다, 더, greater, 더, like, lewd,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동격접속사절, 동격절, 괄호 한번 치겠습니다, 이렇게, 이게, 여기서, 동격절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다음, 477번 보겠습니다, It is, not a failure, nor a wrong decision, that defines us, 쭉쭉쭉 나오네요, 보니깐, 요거, 강조금은 같네요, 이렇게, It is, 이렇게, 강조금은 같습니다, 강조, define, 동사네요, us, 목적어네요, so much is, how we respond to our, our challenges, growing to become, better people, and learning to bounce back, 여기 보면은, growing, 그리고, 격렬구조를 봐야 되겠네, growing과, learning은, 격렬구조, 자, 그 다음에, It is not, not the failure, nor wrong decisions, 자, 요렇게, 이게 S1, S2, S2, 자, A도 아니고, 1번, 1번도 아니고, no니까, 요것도 아니야,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둘 다 아니야, 자, 실패나, 잘못된, 결정도 아닙니다, define us, 그죠? as가 어디 있지, 어, B, 어, 이거네, 그치, 요기에, 음, 요기에 이제 어떤 게 들어갔냐면, 공간에 부터 큰 것 같은데, not, 예, so, much, I, not, so, much, A, as, B, not, so, much, A, as, B, 그래서, B가 아니고, A다, 뭐, 그런 말인데, 원래는, 원래는 이건데, 자, 이거 한번 봅시다, how we respond to our life challenges, how, 이거 방법입니다, 어떤 거 맞지, we, respond to our life challenges, 이 목적이네, 그리고, 이거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되는데, 근데, 음, growing to become better people, and learning to be bounced back, 이건데, 음, 음,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 정의하는 거네, define, 정의하다, 어, 우리를 정의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얘네 아니야, 얘네가 아니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니고, 어, 이겁니다, 이렇게, how, 이하입니다, 이거다, 다시, 우리를 정의하는 것은, 실패도 아니고, 잘못된 결정도 아니야, 이거야, 이거, 이거, how, 1번, how, 1번, 그 다음에, 2번, growing, 그 다음에, 3번, 이다, 1번, 2번, 3번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1번, 2번, 3번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봐야 되겠네, 그죠? 자, 방법, 우리가, 리스판스, 어디어디에, 대응하는 거야, 우리의 삶의, 난관에, 챌린지, 난관, 어려운 일이죠, 난관에, 대응하는 방법, 그 다음에, growing, 자라, 그래서, 되는 거죠, better,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죠? grow, to, 그죠? 이, 결과의, 용법이죠, 자랐어, 그래서, 그 결과, 뭐뭐가 되었다, 그런 말이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배우는 것, bounce back, bounce back, 라는 것은 뭐냐면, 회복하는 것, 그죠? 그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1번, 2번, 3번이, 우리를 정의하는 것이다, 이, 이게 아니고, 저기 보면 되겠습니다, 자, 478번, 봅시다, 3개가 안되네, 애매하네, 짤리네, 나눠서 하지마,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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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컴퍼세이션, 보여주시고, 1, is, likely, to find out, certain things, 이, find out, 원래 동사였고, 원래 비 라이클리스트는, 하나의 덩어리로 보면 되고, certain things, 야, certain things를, 찾아낸 거구나, 이렇게 보면 되고, about, another person, 이렇게, about이, things를 수식해주고, not so much from, what, that person says, as from, how he or she says it, for, 끊어주시고, 여기에, from이 나오네, 병렬구정, from, 병렬구정, 이렇게, 병렬구정 보면 좋겠네, 그 다음에, 이렇게, not so much, 이렇게 보면 좋겠네, a, 그리고 b, a, a가 아니고, a가 아니고, b가 아니고, b라기보다는, a, 이 정도로 보면 좋겠네, how, he or she says it, for, the speaker, 뭐, 되겠습니다, for, the speaker, cannot avoid, giving the listener, for, the speaker, 요거, 요거, panel of oil, 동사고, giving 목적어죠, 씁, giving 원래 동사했죠, the listener, 간장 목적어, 클루, 에, 클루즈, 직장 목적어, about, where, they, come from, what, what sort of people, they are, 걸치고, 이, what, 이하가, 클루를 수식해주네요,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봅시다, 봅시다, 여기, where, they, you are, come from, 동사, what sort of people, they are, what sort of people, 보호고, 이가 주호고, 아가 동사, 들어간다, 봅시다, 대화에서 말이죠, 대화에서, 어, 이거는, 해석할 필요 없습니다, 일반인입니다, 일반인, that, 일 것 같다, 아니, to 일 것 같다, to 일 것 같다, 그죠, be likely to, 뭐, 할 것 같다, find out은, 알아내는 겁니다, 대화에서, 알아낼 것 같아, certain, 특정한 것들을, 야, 우리가 대화하면, 특정한 걸 알아낼 것 같아, 뭐에 대한 거죠, 다른 사람, 상대방이겠지, another person, 상대방이겠지, 문맥상으로, 대화 상대, 대화 상대의, 특정한 것에 대해서, 알아낼 수 있을 것 같아, 대화를 하다 보면, not so much, a as b, b 라기보다는, a에 대해서, 어, a에 대해서 알아낼 것 같아, 그죠, from, 뭐로부터, 뭐로부터 알아내는 거냐, what that person says, 야,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how he or she says it, 방법,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말하는 방법, 방법으로부터, 뭐 특정한 걸 찾아내는 게 아니고, 뭘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를 보고, 그거로부터, 이 사람에 대한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말하는 방법이 아니고, 말의 방법이 아니고, 말하는 내용, 그러니까, what이니까 상대, 문백사 내용이겠지, 뭐, 말하는 내용, 요거는 방법, 말하는 방법이 아니고, 말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 대한 어떤 걸 찾아낼 것 같다, for, 아, for, because이라는 뜻이에요, 자, for가 나올 때, 이, for, 예, comma, for, 요거는 because의 뜻이야, 이, for가 등위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이란 뜻입니다, 야, 왜냐하면 말이야, 왜냐하면, 왜냐하면, 그, 말하는 사람은 말이야, 피할 수가 없어, 단서를 주는 거야, 클리어, 단서를 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지, 듣는 사람한테, 단서를 주는 걸 피할 수 없어, 그러니까, 단서를 줄 수밖에 없어, 뭐에 대한 단서일까, 그들이, 체크 좀 해야겠네, 자, 그럼 얘는 누구냐, 다른 사람, 상대방, 상대방, 어, 스피커, 스피커지, other person이지, he or she지, 그래서 스피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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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왔는지, 그죠? 외원이 출신, 출신이 어딘지, 어떤, 소트, 종류의 사람인지,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에 대한, 단서를 주기 때문이죠, 피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윗문장의 뜻하는, 바로 적절한 것, 보겠습니다, the content and method of conversation, represent the speaker, not the content, but the way, 어휴, 틀렸네, 이거 1번이네, 자, the way, 이거 how end, how, 이, 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네, 지금 방식, 2번은, 방식이 중요한 거야, 아니야, 이게 중요한 거야, 컨텐트, 내용이 중요한 거야, 내용, 내용, 컨텐트, 여기서 what이라고 했죠, 내용, 그 다음에, 479번으로 보겠습니다, the great use of school education, 주어가 기네, the great use of, the great use of education, is, is, not so much, to teach you, lots of difference, this is knowledge, as to teach, 에, 여기도 이제, not so much 나왔네, not so much, not so much, 어디 있어, as, not so much, a, as, b, 이렇게 보네, b는 아니고, a, b 라기보다는, not so much, a, as, b,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에, 동사고, 동사였죠, 유가, 관전목적어, 네, lots of, 이게 왜 이렇게, different pieces of knowledge, 직전목적어, 이렇게 되고, teach, 네, 관전목적어, 동사고, 유, 관전목적어고, 어, the art of learning, 이게 직전목적어, 네, 소, 끊어주시고, 소, 유, 캔, 어플라이, 데라아트, 데라아트, 이게, 캔, 어플라이, 동사고, 데라트가 목적어고, 포, 에세프, 가르치시고, 포, 애니, 메타, 가르치시고, 유, 페이스, 인, 레이터 라이프, 가르치시고, 유가 주어고, 윌 페이스가 동사고, 유, 윌 페이스, 인, 레이터 라이프가, 이, 메타, 애니 메타를 수직해 주고, 있네요. 그 다음에, 데라아트, 이걸 A로 보고, 애니 메타를, B로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라이, A, 투, B 구문입니다. 음, A를, A를, B에, 적용하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보자. 자, The great is the book, 쭉쭉쭉 되겠습니다. 자, great 뜻이 많아요. 뛰어난, 사용, 유지, 여러가지 뜻이 있겠지. 학교 교육의 뛰어난 사용이라는 것은, B가 아니고, B가 아니고, A야. 학교 교육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B하는 게 아니고, A하는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다음에, 이렇게 투가 나왔네. 투, 이렇게. 투는 너무 하는 것. 이렇듯이네. 그래서, 부정사의, 형용사정용법의 보호입니다. 보호. 아, 명사정용법의 보호네. 야, 이건 이거. 명사정용법? 명사보호입니다. 명사보호. 가르치는 것. 명사정용법 중에, 보호로 봐야 되겠네. 가르치는 것이다. 학교 교육을 잘 사용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것이다. 이거 아니고. 자, 당신한테 가르쳐줘. 뭘 가르쳐주는 거야? 많은, 많은, 서로 다른, 지식, 들, 지식은 셀 수 없기 때문에, 피스로 세는 거죠. 피스. 피스를 왜 썼냐? 피스 이즈 오브, 아이고 이래. 피스 이즈 오브, 뭐, 페이퍼. 셀 수 없는 명사는, 피스로 셉니다. 그래서, 지식, 들, 지식, 지식. 너한테 가르치는 거야. 배우는 기술, 배우는 기술, 예술이 아니고, 기술로 봐야 되겠지. 야, 배우는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고, 너한테, 지식을 전달해 주는 거라고, 가르쳐 주는 거야. 그게 이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너, 할 수 있어. 적용할 수 있어. 적용할 수 있어. 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어. 어디에다가, 어떤, 메타, 문제에도. 그 문제는, 네가, 직면하는 거. 페이스. 맞닥뜨리다. 근데 페이스 다음에는, 그, 이게 마이너스. 좋지 않은 게 나오는 거죠. 뭐, 위험이나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거에, 어, 직면하는 겁니다. 아, 이거 잘못 얘기했다. 잠깐만, 잠깐만. Not so much A as B. 이게, 이게 거꾸로 된 거. A 라기보다는 B. 이거네. 이렇게 되는 건. A 라기보다는 B. 이렇게 되는 거. Not so much A as B. A가 아니고 B. 이런 거네. 헷갈렸어, 내가. 그래서, 너한테, 그걸 가르쳐 주는 거고, 다음. 여기서 보면, 어, The art of living, 러닝. 이게 바로 데드 아트. 대신 이제, 그 단 뜻으로, 그 기술을, 음, 사용할 수 있다. 적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가, later, 나중에 삶에서, 이후의 삶에서, 직면하게 될, 어, 어떤 문제라든지, 간에, 이런 얘기입니다. 자, for yourself, 스스로, 네 스스로의 힘으로, 혼자 힘으로, 뭐,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어떤 몸을 아들, 라는 뜻입니다. 자, later life, 그죠? 이거는, 이후의 삶, 이후의 삶, 나중의 이런 뜻이죠. 나중의 삶, 그런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80번 보겠습니다. 480번, 짤래, 짤리네. 자, 사이언스 주어고요. consist in, 봉사죠. collection of, 기내 주어가, collection, 목적을 봐, collection of, very defective, 이게, 이 목적으로, 보면 되겠고, in, anymore than, random fil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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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random, the random filing up of stones, the random filing up of stones, is, is, architect, is, 동사로, 그리고, 이게, for, architect of, for, 인데, but, in, the, detection of, principle, 이, 병렬구조로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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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detection of principles, which related, which, which의 선행사가, the principle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고, which 가르쳐야 되겠고, 좋고, relate 동사고, 왜냐하면, principles이니까, relate, 이렇게 봐야 되겠어, rate, the most dissimilar, and abnormal factor, the most dissimilar, and abnormal factor, 이 목적어고, to each other, to each other, 자, the most abnormal factor A, each other B, relate A to B 정도 보면 되겠네, 그리고, of the order, which combines the parts into whole, 되겠습니다,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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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브가 여기 있네, 오브, 이렇게, 오브, 오브, 이렇게 하면 돼,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order, 한번 더 가르치고, 위치, 이렇게, 오더가 선행사로 봐야 되겠어, 위치주어, combines, 오더가 선행사니까, combines 맞네, parts, 목적어, 그 다음에 여기, 착, 가르치면 되겠습니다, 과학이라는 것은, consist in, 되겠습니다, consist in, 어디 어디에, 존재하다, 이런 뜻을 보면 좋겠네, 과학은 존재하고 있다란 얘기입니다, the collection of varied facts,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란 얘기죠, 여기에 존재하고 있다, 근데 any more than, 뭐 뭐 뭐 뭐 되겠습니다, 요거 이렇게, 이렇게 한번 봅시다, 이게, not, any more than, 이죠? 이상, 음, no,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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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그, not any more than인데, no가, 예, no랑 not any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양자 부정, 둘 다 아닌 겁니다, 둘 다 아니다, 이렇게, 그래서, 음, 요거를 A로 볼게요, A, 그리고, 랜덤, B, B로 보겠습니다, A도 아니고, B도 아니다, A에 있는 것도 아니고, B에 있는 것도 아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A에 있는 것도 아니고, B에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어, 잠깐만, 이거, 이렇게 봐야 되겠다, 랜덤 파일링업, 랜덤 형용사로 봐야겠는데, 이렇게, 이게 주어고, 주어고, 동사고, 자, 봅시다, 자, 이 아키텍처, 건축물, 랜덤, 무작위, 파일럿, 쌓아올리는 거, 무작위로, 돌을 쌓아올린 거죠, 무작위로, 음, 쌓아올린 돌이, 건축물이 아닌 것처럼, 아닌 것처럼, 어, 이게 그, 컬렉션, 모음, 디팝 이런 거죠, 모음이 아니다, 랜덤은 다양한 거예요, 다양한 사실들의 모음에서 존재하는 건 아니다, 우리가 막 무작위로 돌멩이 막 쌓아났다, 그래서 그걸 건축물이라고 하지 않듯이, 양자구조니까, 이거 아니야, 건축물 아니야, 어, 그렇듯이, 다양한 사실을 막 모아놨어, 어, 거기에서 과학이 존재하는 것도 아니야, 그게 아니고, 그게 아니고 이거야, 그게 아니고 뭐다? 이거야, 뭐냐면, 디텍션이야, 발견, 발견해 있는 거야, 여기 인이 있는데, 여기, 여기 있는 인, 아까 얘기했죠,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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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니고 어디에 있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거, 발견해 있는 거야, 원리에 발견해 있는 거야, 원리, 과학은 원리 발견에 중요한 거야, 야, 그럼 그 원리가 도대체 뭘까? 그 원리라는 건 뭐냐면, relate A to B, A랑 B를, relate, 연관 짓는 거야, 서로 연관 짓는 거야, 가장, dissimilar, dissimilar가 비슷한 거자, 비슷하지 않은 거야, 그냥 다른 거라고 했게, 다른 거, dissimilar가 비슷한 건데, dissimilar가, 비슷하지 않은 거야, 그래서 가장 다르고, 그죠? 가장 정상적이지 않은 거야, 노멀이 정상적인 거니까, 비정상적인 거야, 그런 사실들, 하고, 하고, 그 사실들을 이치하더, 서로 서로 연관시키는 거야, 그죠? 연관 시키는 걸, 연관 짓는 원리, 그 발견하는 데 있고, 그 다음에, 규칙, order, 규칙에 발견해 있는 거야, 그 규칙은 뭐냐면, 결합을 시키는 거야, 이 부분들을 말이야, 부분들을 전체로 결합시키는 거지, 그죠? 그럼 이제 문맥상으로, 이 파츠가 문맥상으로, 이거지 뭐, 이거 좀 이상한데, 비정상적인데, 그리고 완전히 비슷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런 부분들을, 이제 결합시키는 거죠, 어떤 규칙에 맞춰서, 그 얘기입니다. 481번 보겠습니다. No single flower is so universally known, so closely connected, the cultural of many civilizations, and so rich in poetic, and mythological significance, as the rose라고 나왔네요. 와, 엄청나다. 자, single flower, 주원의, is, 동산의, known, 부어로 봐야 되겠어, 이끌어주고, so closely connected with the culture of many civilizations, connected with, 이거 수동이네? 잠깐만, 끊지 말자, 끊지 말자, connected with, 수동 몇 가지 가고, the culture of many civilizations, and so rich in poetic, and known, 되겠습니다. 이거는, 자, c1, known, c1, c2, connected, rich, c3, 이렇게 보면 되겠어. 자, is, is so, is, so rich,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 살펴보십마. 자, 단 하나의 꽃도, 단 하나의 꽃도, 이러이러한 것은, 없다. 단 하나의 꽃도, 이러이러한 것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병력을 좀 한번 봅니다. 자,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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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빨간색으로 할게 헷갈리니까, 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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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so, 그렇죠? 이렇게, 자, 얘는 이제 어떤 구조냐면은, 부정어, 비교급, 아니, 비교급, 원급이지 얘는, as, 원급, as, 그 다음에 네모, 부정어가 나와서, so를 쓸 수 있어, 앞에, 그래서, 네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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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웜하다, 가장 원급하다, 이 얘기지, 한마디로, 장미가, 가장, 가장, 잘 알려져 있어, 유니버셜 리노운, 잘 알려져 있어, 가장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문화와, 그리고 가장 풍부한 거야, 이런 것들이, 이 얘기입니다, 볼까요? 네, 네, 어떤 것도, 이거 싱글인데, other 써도 됩니다, 잠깐만, no other, other 써도 된다, 지금 갑자기 싱글 나와서, 헷갈릴 수 있는데, no other, 유니버셜 리노운, 보편적으로, 보편적으로, 알려졌다, 알려졌어, 썩끼 써야겠다, 헷갈리니까, no는 알려진, 그 다음에, 클로즐의, 밀접히, 부산의, 밀접히, 아이고, 밀접히, 밀접하게, 밀접히, 자, Connected with, 뭐뭐와, 관련된 거야, 밀접하게, 뭐뭐랑, 관련되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시빌리제이션, 문명, 많은 문명들의, 문화와, 관련되어 있고, 그리고, 소울 리치, 아주 풍부합니다, 포에틱, 시적이면서, 시적이고, 신화적인 거야, 미프가 신화니까, 신화적인, Significance, 중요성입니다, Significance, 컨트에서 온 거죠, 중요성, 에 있어서, 그렇게 풍부한, 장미만큼, 그렇게 풍부한 꽃은, 하나도 없다, 이 얘기야, 로즈가 가장, 미닝풀한 거네, 인식인은, 베컨트는, 중요하지 않은 거죠, 미닝풀, 482번 가겠습니다, 사파리, 오케이, 가자, 사파리, 네, 사파리, changes, 이게 주어네, 인, 인플로이먼트, 이게 가르치고, 메이브링, 용서하고, 어드밴티지즈가, 목적어네, 인다니웨이즈 됐고, 주 보고, yet, also, they, 주 보고, also, 컴 동사네, with some disadvantages, the most outstanding of which, 잠깐만, the most outstanding of which, 주 보고, is 동사고, perfect, 구원해, 됐, 동격의 접속사네, 동격 접속, 팩트 다음에 나오는 됐은, 동격 접속사로 보면 되고, one, is, never as efficient, in a new position, 여기 가르치고, in a new position, and environment, and among new associates, 가르치고, as he is, where he is formula with, the details of his work, and has confidence, 아 이거, as, as he is, where, he is formula with, he is, familiar with, the details of his work, and has, he, has, has 이거 두 번째 동사로 봐야겠네, is가 첫 번째 동사라고, the confidence of his associates, 이게 목적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체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뭐냐, 이겁니다, 여기 보면은, as가 나오는데, as, as, as efficient as, as efficient as, 이렇게 이제,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자, 볼까요, 변화라는 게 있습니다, 변화는 가져온 지도 몰라, 장점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여러 가지 면에서, 장점을 가져올지도 몰라, 그러나, 그러나, 이렇다, 샥, 샥, 여기 예시 나왔어, yet, 그러면, yet, however, 그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yet, 글쎄, 왜 이래, yet, however, 이런 거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이런 거 다음에, 중요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장점이 있을 수 있어, 변화는 장점, 변화가 장점이 있을 수 있어, 그러나, 이렇다, 뭐 뭐야, 변화는, 단점도 있을 수 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걔네가 또한, 잔점도 있어, 걔네가 또한, 단점, disadvantage도 있어, 라는 얘기입니다, 한번 체크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게, 데이가,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변화를 얘기하는 거죠, 단점도 있어, 가장, 그 단점들 중에, 두드러진 거는, 이거야, 그 얘기야, 단점들 중에, 가장 두드러진 건, 이거야, 아이고, 이거 단점, 아, 이거, 잠깐만, 이 단점을, 좀 체크해 줘야 되는데, 이거 좀, 색깔 요걸로 할게, 자, 여기 위치가 있는데, 이게 이거야, 단점, 단점, 단점들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럼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변화가 있습니다, employment, 뜻이 여러가지 있어, 아이고, 직장으로 봐야겠네, 자, 직장에서, 또는 직업에서, 변화가, 가져오다, 장점, 이점, 이점을, 브링, 가져다올 수 있습니다, 에서, 이내에서, 많은 면에서, 이런 얘기죠, 그런데, 그런데, 이 장점은 또한, 온다, 위드, 뭐뭐뭐와 함께 온다, 장점과 함께 온다, 뭐가 온건나, 약간의, 단점도, 온다, 위치, 단점들 중에서, 가장, 아웃스탠딩, 두드러, 두드러, 지, 는, 눈에 띄는 것,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이거야, 됐, 이라는 사실이야, 무슨 사실이냐면, 이런 사실이지, 자, 한번 사실 볼까, 원, 일반인, 해석하지 않는다, 절대로, 능률적이지 않아, 뭐만큼, 이것만큼, 능률적이지가 않아, 절대로 이것만큼, 능률적이지가 않아, 자, 볼까요, 자, 그러면, efficient, efficient는, 겨고로, 저기, 문맥상으로 의미로, 장점이 되겠지, 이, 장점이 되겠지, 문맥상 의미로, 원래는 능률인데, 효율적인 건데, 음, 그러니까, 능률적이지 않은 거니까, disadvantage가 되는 거지, 자, in a new position, 자, 체크해야겠네, 자, 여기 보면, n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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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인지네, 체인지네, 체인지에서는, never efficient, disadvantage, 다시, 체인지에서는, never efficient, 새로운, 자리, 위치, 그 다음에, 인바르몬, 환경, 또 뭐냐, 그리고, 뭐 사이에서, associate, 동료들, 사이에서는, 절대로, 능률적이지가 않다, 뭐만큼, 뭐만큼, 이거만큼, 이거만큼, 능률적이지가 않다, 이거만큼이란 뜻이야, 그가, 있는 곳, 만큼, 어느 곳이야, he is, he is, 그가, 있는 곳, 어디에 있는 거야, 익숙한 거, 어디에, be, be familiar with, 뭐뭐와 익숙하다, 익숙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죠, 익숙한 거죠, detail, 세부사항, of, 뭐해, 그의 일터에, 세부사항, 있는데, 그 일터의 세부사항과, 익숙한, 바로 그곳에, 그가 있는 거죠, 이동이 있다, 그리고, 그가 뭐야, 가지고 있어, 뭘 가지고 있어, 가지고 있는 곳, 뭘 가지고 있냐면,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곳, 자신감을 가지고 있는 곳, 컴퓨어, 자신감, 또는 확신, 동료에 대한 확신, 확신이라고, 확신이 낫겠다, 이런 걸 가지고 있는 곳에, 있는 것만큼, 그러니까, he is, he has, he is, he has이야, he is, he has, 자, 그래서, summary, 야, 그러면, job change는, 뭘 유발시킨다, 직원들의, 효율성을, 감소시켜, less, efficient, 이렇게, 가면은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